카페에서 금연하는 게 상식인데, 요즘 자유롭게 담배를 필 수 있는 흡연 카페가 범망을 피해 등장했습니다. 꼼수 운영이라는 지적 속에 보건당국이 결국 규제에 나섰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흡연 카페입니다. 고객들이 좌석에서 음료를 마시며 자유롭게 담배를 피웁니다. 요즘 애연가들의 피난처로 떠올랐습니다. 흡연 카페는 지난 2015년 정부가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된 모든 식당과 카페 등에서 흡연을 금지한 이른바 금연법을 실시한 뒤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식품 접객업 대신 식품 자동 판매 기업 등으로 등록해 단속을 피한 건데, 현재 대전, 충남에 10여 곳이 운영 중입니다. 결국 정부는 흡연 카페가 범망을 교묘히 피한 견종 영업 형태로 판단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 설문조사에선 네티즌 10명 중 8명 이상이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 흡연 걱정이 없다며, 흡연 카페 운영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특히 올해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 야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금연시설로 지정되면서 흡연시설 관련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TJB 최은호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